안녕하세요. 저는 존킴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공간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김종환입니다. 필립스 뉴 스킨 IQ 9000 시리즈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면도기인 것 같습니다. 세계 최초의 오각형의 룩, 감각적인 라이트링과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바디, 충전용 라이팅 스탠드는 미학적으로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. 전체적인 디자인도 우수하지만 면도할 때 사용자가 가하는 압력의 색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빛의 색을 통해 알려주는 라이팅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.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는 일은 제 자신감을 혁신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. 필립스 뉴 스킨 IQ 9000 시리즈를 선택하여 완벽하게 밀착 면도하면서 피부 또한 상처 없이 자극 없이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적절한 압력이야말로 밀착 면도와 피부 보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. 필립스 뉴 스킨 IQ 9000 시리즈를 선택하여 완벽하게 밀착 면도와 피부 보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.